네 용인시병 부승찬입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연 우리 김용연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나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갖 불법 의혹, 그 다음에 체육행특검, 각종 의혹들이 직권남용과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 출판을 받아야 될 분이 여기 앉아있다라는 점, 이 점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김용연 후보자는 원래 전역하고 나서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까? 국민의힘 지지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 가장 참 제가 전역 후에 많이 이렇게 의지하면서 했던 분이 안규배 의원님이십니다. 안규배 의원님이 1승이 뭐냐? 안보는 여야가 없다는 겁니다. 국안보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후보자님이요. 2015년 12월 30일부터 2024년 5월 10일까지 10차례에 걸친 부동산 거래가 있었어요? 네. 인정하시죠?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계약서가 존재하죠? 계약서가 존재하죠? 네.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실 이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글쎄요. 그거하고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유재산법이 있잖아요. 네. 사용 승인을 어디서 받죠? 그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지. 아니. 이거는 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서 받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국민과의 약속이면 북한 체제도 올바른 거네요?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대통령 이전을 법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이전을 법으로 했습니까? 잠깐만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 그럼 법을 지켜서 한 건 하나도 없다. 이전 자체에 대한 결정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전 과정과 관련돼서 법은 뭘 준수한 거예요? 그 관련해서 재산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법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유재산관리법상에 사용 승인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재부에서 승인해 주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5일 날 승인했어요? 네. 여기 기재부에서 답변 온 거 보면 사용 시점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사용 승인 이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민간법이나 전세계약이 됐건 부동산 거래가 됐건 국가법이 됐건 법 절차를 따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맞는 거고요. 그러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되는 거는 국가중요정책결정과정이죠? 네. 그러면 헌법상에 명시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문서로서 행한다. 국무회의 의결사안이다. 그러면 인수의 신분이었어요? 인수의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법 절차를 따지면 헌법에 근거했을 때는 국무회의에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죠. 맞는 게 아니냐 묻고 있어요? 네. 인수의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고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왜 여기서 거짓말 말씀하십니까? 없는 게 아니라 못 보셨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당연히 책임집니다. 그러면 내놓으세요. 3월 20일 날 보러 우리가 한다고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이 났어요? 국무회의 의결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아니 국민과의 약속을 하지 말라고 지금 법을 위반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헌법 82조를 위반하고 헌법 89조를 위반하고 국방, 군사시설에 관한 법을 위반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국유자산관리법을 위반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라도 법을 준수한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국유자산관리법을 위반하고